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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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랬습니다. UAGESA BELL BUTTON 알겠지 이 풀들이 제Roche가 있는 입장한 옷들입니다 이쪽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가가가가APPA 그리고 이 옷들도 더 şey하고 이 옷들도 많이 입력하고 그냥 다른 옷들에게도 이 옷들은 매우 이스타일에 잘 입력이 덜 dummy 옷을 잘 입력한 옷 Unter기 여기 이래. 간투도 모두 사이즈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즈가 있다면 38, 40, 44. 우리의 가격이 7400락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다음은 다음은 첫번째 시간은 첫번째 시간은 첫번째 시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uw closed at the start of the green 제품은 squared 먼저 사진을 찍어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파멸색과 색소가 색소가 되요 이렇게 지니는 요리에 대해 소개해드려고요 먼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색소가 너무 아름다워져요 이렇게 색소는 파멸색색의 색소가 되요 색소가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색소가 많은 색소가 되요 색소가 되요 이렇게 2라이키는 다른 Yug이 이 그린이 이 그린이 근데 이 그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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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린이 그린이 이 제품은 정말 보지 않나? 이 제품은 완전 comfort and so on 하지만 무한이 스크랍에 beyond this! 어떤 제품이라는 제품이 생각했는지ず, 가장 큰 제품은 그 자리에 따라 수입한 제품을 그 제품은 든트defined 제품을 인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아님 그리고 블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진짜 멋져서 이게 진짜 예쁜 아주 잘해주세요 , 이 영상은 스태프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은 사용해야 되요 이쁘면 그 영상은 이렇게 말이 와요 그 영상은 어떻게 되요 그리고 그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라이징을 만들어볼까요? 이 라이징은 좀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이 라이징은 네요. 진짜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ique에 뭔가 러이로도 잘 해? 2개의 러이징은 정말 수익으로 만들어집니다. 잘 확인해 볼게요. 이 라이징은 정말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이 러이징은 이정도는 예방에 러시아이기 때문에 인천에 러시로도 잘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러시아는 러시아의 러시아이에요. 이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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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이 켜제는 아니요, 이를 보장도 같이 하라고 해도 partners. 이것은 라이지나 벗 Ethan 으로 붙어있는 거에요. 그의 것입니다. 뇌이 아이가 다 delighted. 잘라요, 아니면 다음을 쓰고되는거에요. 그래서 이거 봐와. 이렇게 영상과 영상이 붙어있는거에요. 그렇게 영상에서 member이 왔으므로, 반전으로 박스촌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58, 40, 42, 이 정도는 38, 40, 42, our price is 8000$ 드레스도, 스쿤니스스트합, 칫도 컬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프트와 함께 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지 왜 이렇게 나오는거죠? 그리고 어떤 이유가 안된거죠? 그래서 이 아프트와 함께 시켰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건가요? 그래서 이 아프트와 함께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프트와 함께 시켰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다른 옷이 입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싶어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zucch마로 보면 델ason 워낙색하고 또 다른색하고 지난랜색하고 또 다른색하고 또 다른색하고 또 다른색하고 또 다른색하고 너무 예쁘죠 여러분과 함께 보고싶어요 아, 네. 지금 여러분의 사이즈는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이즈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이즈는 어떻게 되니까. 이 사이즈는 어떻게 되니까? 이 사이즈가 안정돼요. 아, 네. 아, 네. 여러분 그 사이즈는 어떻게 되니까요? 이게 약간은 그런지 굉장히 베이컨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색상의 색상에 대한 색상만으로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색상의 스페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품의 제품을 확인하는 데에 대한 색상은 이런 색상은 어떤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색상은 아주 예쁜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께 댓글 댓글에 보고싶은 그리고 저한테 댓글에 대한 댓글에 대한 댓글에 대해 이렇게 다시 말해 보니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앞에 가다가 앞뒬 지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기rov니디니 depth 그래서 이 분홍색과 이 분홍색을 입는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분홍색을 입는 영상에서 이런 영상에 공개적으로 작업한천인 공개받어 그리고 저의 보급적이에요 그리고 부분으로 갈은 가상이에요 and like this a line do you want to make it a line a line cut below and you will have this a line cut and this each junction is laces and see if you have these laces come back so this is the back, see this a line beautiful cut and έτσι sleeves are pretty it comes to her sleeves 스포츠도 디자인에 받쳐서 버튼을 닫고 그냥 마이 원 지금 이 제품은 5,000원 1,500원 스포츠도 40, 42 44 40, 42 44 40 42 42 42 40 42 42 2 3 C owe frame료 zess 이번에는 상았지 최선 five ben 신축 아멘 5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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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47 48 48 48 49 49 49 49 49 49 49 49 49 50 50 50 49 49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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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50 500 50 40 40 50 50 50 그래서 1 이녀석은 5분간 1분간이네 이 정도는 46분간을 맞춰서 예술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딱 맞춰서 그들은 1분간에 많이 맞춰서 한 번에 딱 맞춰서 이것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딱 맞춰서 상품에 비해 let's move to the size and prices $11,000, $38, $42, $44 $38, $42, $44 our price is $11,800 $38, $42, $44 $38, $42, $44 $38, $42, $44 I might go for this one though let's go so we'll have the next half footage let's go 46 Hi Nargisapu, what are you doing? Assalamualaikum, what are you doing? our look is changing okay let's move to the next one let's see one let's see one second let's see one second we'll see one second maybe weather okay, my weather okay, we'll say it we'll see it we'll see it I don't know why my weather we'll see it in the shop we'll see it okay okay we'll see it we'll see it let's see let's see it we'll see it we'll see it but it's more like sweeter version this one is lik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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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wo shades darker version it means it's like it's like it's like this nectar recently looked cute and said hi Mona what's up?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if you're live you can see it in the live it's like it's like to be a toffee type of color so beige is more lighter than that let's see details we'll see it on our chest we'll see it like beautiful and we'll see it next we'll see it we'll see it next we'll see it we'll see it we'll see it in the back and we'll see it our sleeves are not bod in here we'll see it so in the back we can see it in the back as a simple 여기있는 아메리카노는 cola 백색 ע Considering 바를 하지 우리 가격은 7,450$ 어떤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제품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nestly actually before the camera, so lets to go we can see whether it is dark blue, its like żeby blue tedкі are green and like completely dat guy 38 afb section 1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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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지만 이 정도가 끝났는데 한국은 프랑스에서 versa 그리고 그 정도는 의견 문제를 교정으로 보내 た지 이 정도의 일을 하여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에게 땅을 만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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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is is the full and complete look. Absolutely love this one. but it's just too pretty guys. so, this is the full and complete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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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끝 할 부분은 우리는 하이퀴즈에 사이터에 이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금은 presa 이렇게 우리가 이 점을 바라보는 높은 겨울에 심iert 엔더 이렇게 심한 겨울에 심국한 겨울에 옆에 다진로 좀 아주 귀지 이거 여러분은 여기에 다양한 스포티트를 찍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 머리색으로 써먹어요 이 머리색은 많은 bizi 하지만 이를 하면 나오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całkiem 있었고 제가 그냥 한 번에 롱스로 찍어서 예전에 롱스로 찍어먹어요 저도 알았어요 이제 이거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이 더 다른 것 같아요 여기 한편도 하고 4가지 border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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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뱀뱀뱀뱀가 이거로 이거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4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안그러니와 오늘의ik은 아주 하루가 계속 하루가 엄청나게 하루가 이것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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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이때는 것인가요? 아이들이 분명하게 입력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로봈에 도착했고 네, 이 옷에 도착했고 그리고 저희는 어떤 옷으로 입력을 하셨죠? 사이트에서 운명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지? 어느 정도의 옷을 입고jak 부분들의 옷을 입고 그래서 혹시 esfraf하고 계신가요? 우리 야채들은 옷을 입고 예전에 그 옷을 입고 예상법과 호동을 입고 Joel 교수지 greater than that she財니 to different brands my teacher don't know what kind of collections so we will go with her surprise so try to draw by today or maybe tomorrow and yeah I'm gonna see you guys in the next life till then stay safe stay beautiful have a great weekend have a great Friday guys and yeah that's it okay bye